드디어 쿠키데이가 돌아왔어! 쿠키데이?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하는 거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! 당장 재료부터 사와야겠어! 그냥 사서 주면 안 되는 거야? 그럼 쿠키데이의 의미가 없다고! 자, KC도 빨발리! 으아! 그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? 이 산처럼 쌓이게 다 뭐야! 팬들이 우릴 위해서 보내준 쿠키들이지. 샤이닉스타 싶어라! 두근두근 너와 함께하는 썸데이! 멋진 듀엣 무대를 놓치지 마세요. 이거 언제 다 먹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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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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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